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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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여기서 울면 내가 나한테 지는 거잖아. 그냥 그럼 나는 감정 받을래. 뚜껑 닫고 있는 거 같아. 그렇게까지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그냥 내가 딱히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라서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이걸 누굴 탓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는 것도 없고 내가 운다고 변화되는 것도 없고 어차피 내가 헤쳐나가야 돼. 그러면 나는 감정이 기복이 오락가락하는 거로 살기에는 난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냥 언니가 습관이 돼버렸어. 뚜껑을 닫아놓고 사셔. 그래서 나는 정말 우울증보다 더 무서운 게 이런 거야. 감정이 선이 없어. 일자야. 가끔 화도 내긴 하는데 얘한테 야! 똑바로 한참 하는 거야. 그런 거는 나도 하지. 그거는 다른 엄마 정도 할 거야. 근데 이제 마음이 난 너무 힘들어. 우울해요. 우리 손 사는 게 재미없어. 이런 하소연도 언니는 안 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왜? 이게 닫혀져 있고 언니가 언니 스스로의 감정을 몰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정말 아무것도 감정이 없는 거야. 행복도 아니고 안정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설레이는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이거를 그런 단어로 표현을 하려면 언니는 뭘 단어로 선택할 것 같아? 없어. 무감각. 그러니까! 무감정. 이게 더 위험한 거야. 이런 분들이 내가 10년 동안 전 배운 결과예요. 그리고 나 역시도 그런 일들도 겪은 적이 있었고 어디서 어떻게 표출이 될지 모르더라고요. 이 감정선이 내가 인간이라는 것 자체에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든. 근데 언니가 감정을 숨기고 나도 내 감정을 나 자신한테 숨기는 그 선이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언니가 그게 한계가 다 차잖아. 그러면 이게요. 남편한테도 표출이 될 수도 있고요. 아이한테도 표출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한테 내가 표출이 될 수도 있어. 너 왜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되면 우울증에 빠지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나는 우리 언니가 그렇게 되지 않게 뭔가 생활에 변화를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생활에 변화를 주기가 힘든 게. 일을 해보실 거라든가? 그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제가 일을 꽤 오래 했거든요. 애기 낳기 전에?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날까지 아기를 거의 낳는 날까지 일을 했는데 뭔 일 했길래 그 만사까지 일을 하셨고? 네. 사무직이라서 컴퓨터랑 전화기랑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아 그러셨구나. 요새는 뭐 다 인터넷 시대라 모든 신고가 다 컴퓨터로 공인인증서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라서 딱 애기 낳기 전날까지 다 정리하고 넘겨주고 애 낳고도 수습 좀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때 그 뒤로 애기 낳고 IMF 오고 맞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코로나 오고. 코로나 오고 그 뒤로부터 그래서 회사가 도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애 낳고 한 12개월쯤 됐을 때 제가 폐업 시원까지 마저 해주고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뒤로 다시 된다 하는데 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도 많으니까 어디 가서 그렇죠. 다시 시작하기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뭐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금 식당 일을 할 수도 없고 맞아요. 뭐 그럴만한 체력도 안 되고 맞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긴 하는데 막상 이력서를 내도 써주는 데도 없고 그리고 이게 사회상 오래 하다 보니까 안 거야 내가 아 낡아 사장이라 그래도 어 날 안 쓰겠다 45살 안 쓰죠 똑같은 조건이면 서른 살을 쓰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너보긴 하는데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아이가 아프거나 그런 빠지고 막 이런 것도 거기 조건에 뭐 마침 뭐라고 했는데 마침 조건에 그런 거는 받을 수가 없다 막 이런 이제 못 다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나도 애기를 애기 두 돌 전부터 혼자 키워서 어떤 감정인지는 알아요. 근데 언니는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런 책임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내가 혼자 끌어안고 사는 사람처럼 보여. 네. 어 남편이 사실상 이거를 뭔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개입을 해줘서 아유 걱정하지 마. 그러면 또 내가 이렇게 해주면 돼. 지금 이런 스타일은 솔직히 아닌 거 같아요. 네. 그냥 본인 인생 살기 바쁘신 분? 그것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라서 네. 둘이 이제 연애를 할 때 타로점을 보러 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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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2013년에 결혼을 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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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15년까지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뜯어말리시더라고요. 타로점 보시는 분이 뭘 이렇게 보셨겠죠? 근데 언니가 그때 결혼 안 했었으면 이분이랑 결혼 안 했을 거고 아 그래요? 네. 했지? 했죠. 그래서 했죠. 왜냐면 내가 아까 그래서 언니한테 이 말을 한 게 내가 선택한 건데 누르타스 해 라고 해서 언니는 솔직히 자존심이 세요. 언니 스스로 남한테 안 좋은 소리 듣는 것도 여기서 못 받아들여 성격이야. 자존심이 세. 미안하다는 것도 하기 싫고 맞아요. 그래서 내 선택에 있어서 겁봐. 그렇게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 말렸지? 라는 소리 듣기 싫어서 그걸 참아내고 사느라 무감정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조화로워 보이긴 하나요? 내가 그러니까 언니한테 밑에 밑에 해 보인다 라고 말을 숨을 들였던 게 남들이 보기에는 언니가 그냥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나는 언니가 진짜 이게 딱 그 말이 맞는 거야. 내 선택에 후회하고 싶지도 않고 누가 네 선택이 틀렸었어. 겁봐.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그 소리도 듣기 싫은 싫어서 버티고 있는 중 같이 보여. 사실 그래서 아이를 어쨌든 늦게 가지시고 늦게 나셨잖아. 결혼한 거에 비해.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차라리 아이라도 없었으면 그냥 내가 이게 정리가 되는 게 그냥 나를 위한 건가? 그때 이게 딱 생기기 전에 그 감정이었거든요. 이제 그만 정리를 할까? 생겨져 버렸어. 진짜 피임도 안 했고 어쨌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생겨져. 갑자기 생겨져. 뜬금없이 말도 안 되게 나이를 보면 알겠지만 마흔 하나의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도 않게. 다 피하고. 얼져도 않게 그냥 이게 아이로 인해서 연결이 돼서 온 가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언니는 남편을 나 남편 너무 사랑해. 힘들지만 그냥 어떻게든 뭔가를 잘해보자. 이런 마음은 솔직히 없고요. 나한텐 그래. 그냥 아이도 그냥 어떻게든 생겼으니까 내 새끼니까 그냥 내가 엄마로서 그냥 이 가족 유지하면서 그냥 살아야지. 이 느낌인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처럼. 나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진짜 좀 묵둑둑하고 무관심해? 자기밖에 몰라? 착해요. 그럼 착하니까 언니가 데리고 살겠지. 그냥 착해요. 그러니까 착한 거 빼고는 딱히 좋은 게 없다. 근데 착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그 사람을 편한다면 착하고 선해요. 그거 말고는 뭐. 없어. 막 이렇게 그 사람을 표현할 길은 별로 없어요. 착하고 선하고 잘생겼다 뭐 이 정도. 아 그 정도? 근데 봐봐. 지금 남편분한테 아 남편이 이래서 내가 힘들면 미치겠어. 이것도 없나 봐. 네. 없어요. 근데 만족은 안 돼 뭐. 남편이라도 내 마음을 좀 이렇게 긁어줘가지고 막 꽁냥꽁냥 했다가도 막 내가 뭔가 희망을 갖기라도 했다가도 막 슬펐다가 화났다가 행복했다가 이런 감정들이 솔직히 있어야지 가족인 거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냥 두 분 다 있는 각자 위치에서 그 위치에서만 할돌이만 딱 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것처럼 밖에 안 돼. 그래서 나는 두 분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우리를 그냥 안정적인 가정을 보인다니까. 근데 언니가 이런 감정으로 사는 것 자체가 다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확나죠. 다이나믹해 다 정말 삶이. 저도 다이나믹해요. 근데 그냥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해결하고 살고 해결이 안 되는 건 안 하고 살고. 그러니까 또 그리고 반면에 언니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 인면도 있는데 두 분이서 좀 아이도 이제 어쨌든 다섯 살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애기 이쁜데. 아 예쁘지. 아니 다섯 살 됐잖아. 그럼 이 말을 하는 거야. 두 분이서도 뭔가 콩략콩략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일부러라도 자꾸 만드시라는 뜻이야.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선은 지금 말하다 보면서 느낀 게 결론은 제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는지 또 지금처럼 그러니까 이혼한다든가 이런 거는 없으셔. 근데 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있는데 삶에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야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사실 재미를 지금 막 추구하진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계속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슬프고 울고 병원 가고 이게 너무 아직은 잦을 나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남자이다 보니까 계속 다치거든요. 계속. 맞아. 우리 애기도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이랬었어. 그래서 지금 저 친구한테만 집중을 하고 한참 크고 한참 요새 크더라고요. 밤마다 주물러 드리고 마사지 해드리고 이제 막 너무 바쁘니까 사실은 내 삶에 재밌는 걸 찾으려고 해본 적도 없고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가장 심각한 게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 그래 근데 아까 언니가 언니 스스로를 모른다고. 뭘 그러니까 감정을 몰라. 그러니까 언니 이게 진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니까. 그 억눌려 있던 게 한번 터질 일이 분명히 있어. 2, 3년 안 해요. 근데 그거를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제 그게 관건인 거예요. 보면. 근데 그거를 신랑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면 언니도 언니 스스로한테 놀랄 거야. 나는 이런 감정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가 왜 이러지? 라고 하는 시기가 분명히 올 시기가 3년 안에 있을 거예요. 그때 데뷔를 하기 위해서 우리 언니가. 내가 뭐 그렇다고 해서 언니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해서 재미를 추구할 만한 일을 만들라는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생활하는. 그냥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거야. 크게 뭐가 없으니까. 뭐 신랑이랑 사이가 완전 안 좋아하고 막 치고 벗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우리 세 가족 안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작은 즐거움이라도 찾았으면 하는 거야. 언니가 진심으로 여기서 웃는 거 있잖아. 겉을 웃는 거 말고. 돈을 잘 보러 오면. 그치. 이것도 문제인 게 진짜 기준점이 달라서 그런데 잘 살진 않아. 못 사는 편에 속해. 근데 그렇다고 누구한테 빌어먹진 않아. 근데 언니 그 기준을 누가 만드는 거야. 우리가 만드는 거야. 내가 돈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이 있어도 나는 돈 없는 거야. 내가 그렇게 인정을 해버리면 나는 없는 사람이야. 남들이 뭐라고 했든.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갖고 있어. 근데 나는 이걸로도 만족이 돼. 나 이걸로 되게 크게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 난 부자야. 그러니까 저한테 금전원이 있을까요? 우리 언니와는요. 내가 아까 일 얘기를 한 게. 그게 언니 말대로 아이가 어렸을 때 엄마가 나가서 일을 하는 건 쉽지는 않아. 나도 해봤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언니가 이 아이를 조금 더 키우고 내가 그때 나가서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하기에는 또 언니 나이가 애매해. 그러니까 진짜 하다못해 뭐 텔뱅킹이라든가 상담이라도 그런 건 되게 짧게 끝난데요. 아침에 갔다가. 그런 일이라도 뭔가를 하면서 아이 이제 어린이집 가는 나이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면 초기에 한 2, 3개월만 적응하는 시기에만 아이들이 조금 아프고. 엄마들이 잠깐 가서 또 봐주고 이럴 만한 일들이 2, 3개월밖에 없지. 적응을 하면 잘 지내. 애들은 사람인지라 누구나 다 잘 지내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그런 마음에 약간 부담감을 좀 덜고 내년이라도. 언니가 올해는 좀 마음이 안 될 수도 있어. 그거를 쉽게. 내년에 6살 됐을 때 내년이라도 언니가 좀 그런 이유를 찾으면서 활력을 좀 얻었으면 좋겠어. 그런 것 같아요. 쟤 낳을 때까지만 내가 돈을 벌고. 그렇지. 그러니까. 내 근력이 있었잖아. 자존감이 되게 높고 막 일하는 것도. 아 애 3개월 만에 어린이집 맡기려고 막 일했을 때. 그러니까요. 이미 이 상황에 익숙해져서 나도 겁을 내긴 하는데. 우선 자꾸 하려고 하면 틀어주고 하려고 하면 틀어주고 하려고 하면 틀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언니가 안정적인 일을 그래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 안정적인 일을 찾으려고 했는데. 내 상황이 주어진 상황이 여기에 맞지가 않아서 자꾸 자들이 생기는 거냐. 그러면 아이 엄마들이 쉽게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또 찾아보면 있어. 그러면 내가 하던 일은 원래 이런 거였고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뭐라도 해서 언니가 좀 자신감. 그리고 나도 돈 벌어서 나도 내가 내 돈으로 부담 안 갖고 뭐 살 수 있고. 아기 이쁜 거 사줄 수 있고. 하다못해 내가 뭐 옷이라도 편하게 사서 입을 수 있고. 그런 거라도 조금씩 얻어 가서. 난 언니가 여기서 진짜 즐겁게 사는. 다시 그 전에 언니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언니가 절대 무감정으로 살았던 사람은 아니에요. 진짜로. 언니도 흥 많고요. 언니도 사람 좋아하고. 언니도 꿈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남들한테 써 놓은 것도 좋아해.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못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아유 어떻게 하고. 체념 체념 하고 살다 보니까 무감정이 된 거야. 듣다 보니까 그러냐. 그런 거 좋아해요. 쏘는 것도 좋아하고. 내가 막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맛있게 먹고 하고. 이런 자리가 너무 좋아 언니는. 근데 그러고 못 사니까. 내 현실이 이러네. 내가 체념한 거야. 제가 일만 하면. 이게 막. 정말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 우리 부부관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 그 큰 틀에. 막 이렇게. 더 안 좋아질 게 있냐. 없어. 없어요. 언니가.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나는 내가 이걸 장담해. 뭐. 언니가 일을 해서 아이가 더 아프고. 이런 거 없어요. 그리고 어린이집 가면. 무조건 새로운 환경이기 때문에. 애들이 아파. 누구나. 어린이집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거가 언니가 내심 걱정이 돼서. 뭔가를 지금 집에 있어서. 여유롭게. 뭔가를 할 수 있어도 못 하는 거야. 그냥 그걸 마음을 못 내려서. 근데 그걸 딱 그냥 접고. 언니가. 내 근력을 다시 찾잖아요. 그럼 언니가 일단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 갑자기 즐거워져. 그러면서 의미의 부여를 자꾸 하게 돼. 뭐든 간에. 그러면. 오히려 남편한테도. 말을 안 걸었던 것도. 남편한테 말을 걸게 되고. 언니가 웃고 있고. 표정이 펴지니까. 집안 분위기도 달라질 거예요. 그럼. 저는. 아까도 말씀하신. 큰 틀에. 이렇게 막. 왜. 저희 뭐 대훈이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알기로는 20대. 10대 20대가 가장 안 좋았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20대 갔을 때. 그러니까 언니 사주풀이 했을 때. 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40대 쪽으로는 더 괜찮냐. 네. 괜찮아요. 언니가 47이 넘어가잖아. 그럼 그때부터 내가 더 나아져야 되는 게 맞아. 음. 그러려면 지금처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있으면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언니가 뭔가를 변화를 주면서 내가 내 발전을 자꾸 찾잖아. 그럼 그 흐름대로 가면서 언니가 더 좋아질 거야. 그러면 내가 무슨 감정으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게 아니라. 아 그래도 요즘에는요.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아 요즘 좀 즐거운 일도 있어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보통 여자는 이제 남자 문에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시집을 가면. 그건 옛날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내 생각에는 옛날에는 전업주부로 무조건 살아야 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사셨잖아. 그래서 여자가 바깥에서 나가서 일하지 하는 걸 반대하는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집에서 여자가 살림이나 애나 잘 키우지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었어. 그럼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발전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남편이 진짜 떼돈 벌어다 주는 거 아닌 이상. 근데 요즘은 반대로 맞벌이가 많아.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의 내 운대로 펼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신랑이랑 저랑 막 더 아프거나 뭐 그런. 그러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러진 않으세요. 우선 제 마인드가 아프지만 않아도 먹고 산다.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마인드야.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보태라는 뜻이에요. 더 좋은 것들. 그러니까 신랑이랑 저랑 이혼도 안 할 거고. 이혼 수는 딱히 없어요. 우리 언니가 또 그게 용납이 안 돼. 안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금전이 어려워도 망하거나 이런 수도 없죠. 그런 건 없어요. 오히려 언니가 움직이면 언니 쪽으로 돈 흐름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요. 남편보다. 항상 그랬어요. 근데 지금 내가 멈춰있는 5년이. 그치 그치. 근데 이제 그냥 애기가 어렸으니까 그냥 내가 아이 출산하고 육아휴직하는 개념으로 쉬었다. 근데 아이 이제 6살이면 언니가 마음 편하게 뭐 할 수 있는 아이 나이예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니 기량을 좀 펼쳐. 신랑이랑 뭐 이렇게. 이런 파이트가 없긴 하지만 되게 잔잔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랑 나랑 계속 살아도 육아가 잘 되겠죠? 안 되지는 않으셔. 근데 이제 파이. 막 이렇게 불꽃이 팍 튀어도. 남편이 미친 짓 하지는 않으실 거야. 삐지면 삐졌지. 우리 신랑은 순해요. 근데 가끔 내가 막 이렇게 싸도. 응. 이렇게 나가. 그러니까. 남편이 미친 짓 다 할만한 스타일이 절대 못 되기 때문에. 한 번도 보고 싸움을 못 해봤어. 응. 너무 해보고 싶은데. 홀라. 한 번을 못 해봤어. 그러니까. 그것도 언니 복이야. 진짜 순하고 착하고 잘생겼다. 너무 금상첨한데요. 거기다 돈까지 잘 벌어오면 짱인데. 그것도 각자의 기준이라면서요. 그렇죠. 그것도 언니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언니가 돈 벌어서 꼭 보태면 되는 거야. 그리고 언니가 뭐 그럴만한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능력이 있어 보이나요? 어. 자신감만 가지라니까요 언니. 그럼 언니는 밖에 나가서라도 땅을 파서라도 언니는 돈 긁어올 사람이야. 솔직히. 근데 그게 지금 다 내려가 있어. 자고 있어. 그 마음이. 그래서 문제인 거야. 저는 앞으로는 뭐 건강 걱정 이런 건 좀 덜 하고. 우리가 무송이 님 이제 말하는 건강은 아프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그 아픈 것도 그냥 잔병치레 감기 걸리고 이런 아픔이 아니야. 네. 저도. 암을 걸리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나 암이나 뭐 주변에 막 아픈 사람도 많고. 이제 막 떼는 건 막 일이잖아. 그런 건 없어. 신랑이랑 나랑 큰 병만 없다고 해도 그렇게 큰 걱정 안 하고 살 것 같거든요.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내가 돈을 벌면 우리는 일어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정말 돈을 목적으로 해서 내가 지금 언니한테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언니 삶에 동기부여가 뭔가를 될 만한 게 없을까를 찾아보니까 언니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언니의 지금 인생에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반은 해결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면 문제는 아니지만 그냥 나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만나잖아요. 그들 사이에서는 언니가 막 엄청 힘든 측에 속하지도 않는데 행복한 쪽에 속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이게 행복적으로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언니한테 그렇게 움직이세요 라고 얘기한 거야. 막 불행하진 않는데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해봐야지. 행복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년을 넘게 살아보면서 한 번도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결혼을 할 때도 우리 집안일, 신랑 집안일에 계속 애를 낳고도 행복해 본 적이 없어요. 행복이라는 감정을 내가 모르지 않나 싶어요. 맞아. 모르는 것도 맞고요. 정말 언니 기준대로 그 행복의 기준을 몰라서도 언니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분명히 언니가 다시 내 활동을 하면 지금은 되게 아무것도 없게 사셨잖아. 근데 만약에 활동을 했을 때는 이게 감정이라는 게 뭔가의 변화가 생기면 이거 아예 없었을 때랑 다를 거예요. 그 감정이. 그러면 아 이게 행복인가? 이걸 언니가 깨우칠 거야. 어설프게 있다가 뭐가 생기면 그냥 별로 그 감이 없어. 근데 언니는 아예 없었기 때문에 뭐가 생기면 아 이게 즐거운 거구나. 아 이게 행복이구나. 이거를 언니가 깨우칠 거야. 근데 이게 진짜 정말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굳이 오늘 이런 대화를 했다라고 해서 심오하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 집에 와서.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얘기 다 좋은 얘기밖에 없어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너무 이쁘시다는 거. 그게 가장 메리트가 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보통 다 기분을 차지하잖아요. 되게 집중 계속 이렇게 보게 되네요.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제 스타일이신가 봐요. 그러게요. 언니가 남자였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니 얼굴을 봐요. 그래서 신랑도 다른 거 안 보고 얼굴 보는 게 아니고. 얼굴을 그렇게 봐. 아이고. 그래도 옆에 잘생기신 신랑도 계셔가지고. 못생긴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화가 좀 덜 나기도 하고. 조금. 그래도 그런갑다. 그래. 얼굴 뜯어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안심하고 아플 일도 없고 신랑도 아플 일이. 신랑이 사실 제가 걱정되거든요. 아 그렇죠. 마흔을 간 넘겨가지고 이제 골골대기 시작하는 나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막 피곤을 하게 하고 있는데.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런 나이야. 그러니까. 그럴 나이라서 이제 큰 병이 없는지. 맞아. 없어. 저는 이제 지나갈 거든요. 그 아플 나이. 그렇죠. 근데 원래 딱 그 앞자리 바뀌면서.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그런 고비가 있었는데. 되게 우습게 30에서 40대 넘어가면. 저는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아 이래서 사람들이 관자라 이러는구나 할 정도로. 아이의 리듬이 싹. 그러니까요. 운이 힘내요. 어쨌든.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아프다니까 마음 편히 갈게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